안녕하세요 휴테크입니다. 푸피2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푸피2를 구매를 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구성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A 건전지 4개는 푸피2 본체에 넣어주세요. 토잉 건전지는 리모컨 아래 분리 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오른쪽 위에 차일드락 버튼을 위로 올려 해제해주세요. 모든 건전지를 넣어주셨으면 시작 전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푸피2 제품을 영상과 같이 놓아주시고 패드 위에 발을 올려주세요.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품이 시작 전 상태가 됩니다. 리모컨 화살표로 강도 조절 가능합니다. 트레이닝 모드 작동 시간은 총 23분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근육이 준비 운동 단계를 지나 일정한 수축이완 운동 후 천천히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일정한 근육의 수축이완 운동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워킹 모드 작동 시간은 총 20분입니다. 워킹 모드는 트레이닝 모드에 비해 라이트하여 근육 강화보다는 근육을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18분의 트레이닝과 2분의 휴식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 워킹 모드는 종아리의 좌우 근육을 번갈아 가며 자극하여 마치 걷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용 완료 후 수건 또는 물티슈로 패드 부분을 닦아 사후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